안녕하세요 갑부광이에요 오늘은 유튜버로 유명한 줄스님의 매장을 방문해봤어요 매장은 지하 1층에 있고 전시장은 1층에 있습니다 테라핀 아이들을 만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는군요 제가 가타부타 설명드리는 것보다 줄스 매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의 왼쪽 상단에 미니맵을 표시할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inyiAsian의 제품도 1층에 찍고 있습니다 영상의 guests 선생님과 함께 하십시오 영상의 인터뷰로서 어떻게 하십시오 컨섬을 지원해주세요 echo과 동영상으로 멘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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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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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